네, 우리 김조사님 오랜만에 군이 위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2박을 때려서 이렇게 소득이 있네요. 42 막판에 한수하고 월척 떨구고 준척급 마리수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막판에 42가 나온 군이 위천강 줄기. 네, 가로수도 있고 그늘도 있어요. 차도 바로 옆에 대면서 짐을 조금만 나르면 되겠죠. 어딜까요? 네, 6월 17일 실시간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꽝도 개개 많지만 또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십니다. 원래 낚시가 그런 거 알죠? 42 난고 자랑합니다. 6월 17일입니다.